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 돼! 만두 봐! 안 돼! 만두! 이리 와! 왜 골랐어? 자식 감독이라도 좀 해봐 자식 감독 식탁 이거야? 만두과장 학원에 출근했으면 일을 해야지 우리 잠만 자고 있어? 만두 우리 만두과장 원장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어디가 이리와 어? 앉아 형아들 누나들 공부 잘하는지 감시라도 전해줘 형들 일하러 들어가는거야?